자, 어느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를 갑니까? 왜 안 갔겠어요? 그동안에도요. 처음으로 이번에 갔어요. 정무직 정치인이긴 하지만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하고 의무화 되어 있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 대통령이 되니까 여당 당정협의는 합니다. 실무상 정책 온화를 하기 위하여. 하지만 연찬회 같은 데는 안 가는 거죠. 정파성이 아주 센 행사는 안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연찬을 간 겁니다. 그리고 장차관들은 대통령실 참모진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바쁜 수십 명의 참모진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도 첨없는 일이에요. 장차관들이 국민의힘 등 따까리들입니까? 엄연행정부 입법부가 상호 독립하기 위한. 상권 분립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제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 당섰는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장차관 수십 명 데리고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랬으면 언론이 어떻게 했을까? 아니. 이건 뭐 예를 들면 정부기를 포기했다. 정권을 포기했다. 대통령을 포기하겠다. 어떻게 여당 행사에 장착을 대동하냐. 언론이 비판을 안 해요. 윤석열이 간 것도 이례적으로 비판받아야 돼요. 진짜 바빠야 되잖아요. 수제 극복이라든지 민생 문제라든지 세계 경제기라든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하면 몇 시간을 거의 쓴 거예요. 거기에 더 황당한 게 수십 명의 내가을 데리고 간 겁니다. 윤석열이 시켰을 거예요. 장차관 둘째는 떨떨어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바빠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윤석열이 시킨 거죠. 다 가서 정보당이 혼혈일체 되라는 식으로. 왜? 이게 더 웃깁니다. 이 배경을 또 안 지고. 왜 갑자기 윤석열을 갔겠습니까? 이준석을 토사구평이 시켜서. 이준석이 몰아낸 다음에 주호영 비대위하고 권성동 비대위에 힘 실어주러 간 거죠. 지가 당무에 관여 안 한다고 했지만 당무에 관여하고 있는 건 온금이 다 알고. 자기는 민생경제 올인안이라고 이준석이 뭘 하겠는지도 모른다고 대통령 심의기장에서 거짓말을 해놓고. 거기서 거짓말을 했으면 나 같으면 연차를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당무에 관여 안 한다고 거짓말을 했죠. 나는 누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죠. 태연하게. 문자까지 보내놓고 체리. 체리 따봉. 체리 따봉까지 보내놓고. 그리고 계속 그 앞뒤로 둘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권성동이 자유의 새벽당 대표님하고 그 사람 곧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게 그거잖아요. 앞으로 뭔가를 계속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무라든지 어떤 정권에 도움이 되는 어떤 2030 전략이라든지. 그래놓고 연차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취임 기자에게 취임 배경 기자한테 기자가 물어보니까. 민생경제에 전념하느라고 다른 정치인 말은 듣지를 못하는데 신경을 안 쓴다고. 그래갖고 연차를 왜 갑니까 그러면. 그것도 장차한 수십 명. 이것보다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하면 탄핵서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책 중립을 중단에 위반하는 거죠. 물론 선거 관련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 잘 됐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 화이팅 이런 것까지 하고 왔잖아요. 대통령 화이팅. 그럼 다른 야당들과 다른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고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이기의 시대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제일 먼저 당선되냐면 현수막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그렇네요. 통합을 안주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통합은 이거예요. 국민은 국민대의 국민. 안정권이 말하는 국민. 무속 비리 비선생들이 말하는 국민. 국민의힘에 말하는 국민. 햇빛은 국민의힘에 또 국민이잖아요. 그 국민인 거예요. 골수지자는.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원의 판결도 나왔잖아요. 금요일에. 그래서 그로 갔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날 연산회 끝나는 날. 그날 연산회에서. 그날 윤석열의 두 번째 행태를 지적해야 될 게. 안 그리치고 국민들 너무 시름겨워하고 힘들어하고. 수재민 20여 명이나 돌아가시고. 거기 물구러미 구경하고. 그걸 홍보 사진에 활용하고. 그 수재 현장 가서도 반말하고. 제가 지난주 말한 것처럼. 마트에 가서 직원한테 반말. 아주머님한테 반말. 수재 현장 가서도. 거기 수행원들한테 반말. 기자들한테 반말. 여기 좀 비춰봐. 여기 내가 들어가 볼게. 혼자 막 플러스라인 헤치고 들어가서. 그리고 구경하고. 홍보 악용하고 나 혼나고. 경찰. 청년경찰학교. 그러니까 순경 채용 전에.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가서 반말하고. 그랬던 제가 거기서 또 이러잖아요. 아. 막 웃으면서. 순례하게 할 때 특히 얼굴이 또 확 펴져요. 을지훈련 기간이라 술은 못 먹지만. 네. 마치 술 먹은 것처럼. 해포 좀 푸시고. 어떻게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제주율 20% 때 온 국민이 지금 열받아있고. 삶이 너무 힘겹고. 온 나라가 지금.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와 남북관계와. 세계 경제와 심지어 코로나까지 이기고. 수재를 겪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술 마신 것처럼. 해포 푸읍시다. 취침 줬잖아. 술 마신 것처럼. 권성동은 술 마. 어? 각 학교에서 마신 것처럼이라고. 해포를 풀으라고 했으니. 네. 해포 푸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술 안 먹는 연장하고 언론한테 발표까지 해놓고. 그래서 영상이 공개됐는데. 그게 보좌진 줄 알았는데. 기자단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있던 사람이 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먹는 사람. 그것도 웃기는 거죠. 아니. 아무리 출입기자도 하지만.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 안 먹는 연장에. 각별히. 네. 이번에는 조심하는 연장이라고. 분들이 선언을 했죠. 그랬죠. 그런데 가가서 같이 회식하는 기자들은 뭐며. 따라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요한 취재원이 초대를 했는데. 자기만 안 가면 안 되니까. 눈치도 보이기도 하고. 또 기사껄 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가가서 술판 버리고. 노래 부르고. 그것도 술병에다가 마이크 만들어서. 그거였나요? 우리 동네에. 숟가락 꽂아서 병에다가.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들 하는 식으로. 지금 당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당의 여당의 혼란의 가장 중대한 원인은 이준석이 아니라 권성동 아닙니까. 잦은 실험과 망언. 한박 웃음. 그래서 별명이 곧 난동. 여당의 모습. 민낯치였는데. 그중에 양심증 기자가 한 분은 어쨌든 유출해줬겠죠. 서울시당 부대변인이 공개한 거 보니까. 그래서 뜻 있는 기자 한 명이. 그 부대변인한테 보내줬겠죠. 야 봐라 과관이다. 술 먹지 말아 해놓고는 뒤에서 술 퍼먹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출입기자나 국민의힘 당직자 일부들도. 이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분노가 담겨 있다. 그래놓고. 그런데 이 권성동 윤석열은 권성동 장재훈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윤핵관은 김건희죠. 그다음에 법사들이지만. 두 번째 윤핵관이 권성동 장재훈 아니니까. 권성동한테 또 힘을 실어준 거죠. 연찬에 간 거 자체가 힘을 실어준 겁니다. 나는 권성동을 좋아한다. 권성동 옆에 앉았잖아요. 헤드테이블이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원총회에서 권성동 또 재신이 된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2세가.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 이상무 2세가. 18한데 날아가는 새도 지금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새를 잡아먹을 기세인데. 옛날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기세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날아가는 새들 또 꽉 쫓아가서 잡아먹고 정치공자하고 찍고 나면 기사 아닙니까. 약점이 얼마나 많아요. 국민의힘 당 의원들이. 꽉 잡혀가지고. 한동훈이한테 가서 아보하고. 사진같이 찍고. 네 사진 찍고 막 연찬에서 한동훈은 칭찬이 이어졌다 하잖아요. 얼마 창피한 짓거립니까. 이게 지금 법원의 판단이 나와서 비대위가 출범되는 상황 자체가. 비상 상황 자체가 잘못됐다고 결론드렸는데. 그 다음 날. 바로 다음 날이죠. 우리 총원에서. 법원에서. 아니. 윤석열이 간 남날. 그러니까 윤석열이 간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거기서 드러나잖아요. 비대위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임박해 있는데. 사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기각될 걸 생각했나 봐요. 국민통합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자신으로 인한 국민의힘 당 분열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있는데. 자기는 아무 책임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나몰라라 하더니. 곧 임박했는데. 아니요. 저는 기각 수용도 예상했다고 봅니다. 조용말이 나오잖아요. 판사 성향이 안 좋아서 이미 걱정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오보라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인권법학회. 우리법학회라는 국제인권법학회 소속이라고 공격한 거 아니에요. 벌써부터 국민의힘에서 빨갱이로 시키만 해서. 법원은 또 아니라고.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백번하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거하고 이 판결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에 따라서는 이준석이 미운 사람도 있고 국민의힘이 미운 사람도 있고 둘 다 잘못이라는 사람. 사실 상당수 국민은 대다수 국민은 둘 다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맨날 우리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똥 묻은 뭐 시기하고 겸 묻은 뭐 시기하고 쟤 묻은 뭐 시기하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판장님이 진보성형 판사로 해서 이준석 편을 왜 들어줍니까. 이준석이 진보의 상징이라도 합니까. 진보성이 이준석을 보호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도 아니지만 사실을 하더라도 보호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을 법원 판사의 성향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그걸 또 공세 하나의 단초로 삼는 이런 모습들. 전 세계 보수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세 가지입니다. 병역, 납세, 법치주의. 법과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도 강조했으니까. 법치주의라는 건 뭐냐면 법에 의한, 법치에 의한 사유군요. 그중에 핵심이 법원 판결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은 보수가 아니라 진보이기 때문에 법원의 보수적 판결에 대해서 법치주의를 존중하지만 악법도 또는 법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판결만 해도 존중할 수 없다라는 일제한 선발이. 진보는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법원 판결에서 문제제기해요. 해왔어요. 역사적으로. 늘 법은 체제 수호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변화에 둔감하고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법학을 전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보수는 진보와 보수 차이를 이렇게 하잖아요. 진보는 꼭 지킬 거 말고는 다 바꾸자. 보수는 꼭 바꿀 거에는 다 지키자. 법이 후자의 편이에요. 법은 마지막까지 체제 수호적인 판결을 하다가 온 국민이 또 국회까지 나서서 이건 아닙니다. 그럴 때 판결을 받기고 그러잖아요. 뒤늦게. 그러니까 법원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곳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보수라는 자들이 판사를 공격하잖아요. 지가 원하는 판결을 안 나왔다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전직 판사 출신인데. 지도 판사 출신이어서. 이상민도 판사 출신인데. 아무튼 이 자들은 너무나 지 멋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수용될 가능성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윤석열 왜 갑니까. 정무적인 판단조차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너무 권력에 취해서 김건희가 비공식 일정을 지금 100일 만에 최소 20군데를 다녔고 윤석열은 지금 이번에 지난 정보에 비해서 한 번 나갈 때마다 경찰이 300명이 더 붙는다잖아요. 800명 정도 출퇴근할 때마다 매번 외출할 때마다 800명 정도 붙는다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인력 낭비와 세금 낭비니까. 만약에 김건희가 김건희 이번에 일정은 다 근무 외 일정으로 잡혔거든요. 근무 중 비공식 일정까지 하면 20이 넘겠죠. 그래서 뉴스타파 보도에 보면 최소 20이 나오는 겁니다. 비공식 일정, 비공개 일정이. 그거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시간에 근무를 해서 시간에 근무수당도 다 지급이 됐어요. 그걸 청구하려고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거로 올렸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그 청구하고 그다음에 교통경찰이 공식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국가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근무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직원들 일반 사기업도 근무기록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9시 출근해서 출근 태그, 퇴근 태그하고 중간에 출장 갔다가 밤에 들어와서 야근 가면 또 야근 태그 이렇게 하잖아요. 다 철저히. 이게 두 가지잖아요. 근무기록 그다음에 수당 청구. 그러니까 수당 청구하면 근무기록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거에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존 근무 시간에 했던 근무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권력에 취해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연차를 가지 말라는 사람도 일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권력에 취해서. 권력에 취했다. 언론이 비판 안 하니까.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 비대위 체제에 계속 존속을 하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치도 비대위 출범 이후에 내 스스로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국민의힘의 반응 또 어떻게 보면은 이성적으로는 매우 잘못됐죠. 제가 이성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정파를 떠나서 진보증도 복수를 떠나서 누가 보기에도 다른 분열과 갈등과 난동이 책임자는 이준석도 했지만 윤석열과 권난동이고 그래서 별명이 권난동까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인터넷에 나올 정도로. 네. 비선 채용의 책임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본인이 심지어 압력 행사했는데 7급으로 늘어있는데 안 돼서 구분됐다는 망언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아요. 지금 권난동의 권난동이라고 불리는 정도의 망언이 있는지 그런데 감성적으로는 잘 됐어요. 냅둬버려요. 이렇게 나쁜 정당 망해버려야죠. 저는 이성과 감성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예를 들면 또 사회평론가로 입장하면 이건 진짜 너무한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권성동, 장제원 세력이잖아요. 이들이 핵심이 5인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권력에 취해서 너무나 끊없는 복출하고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점잖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러나 마음속으로, 감성적으로는 냅둬라. 그래 망해버려라. 어차피 이 사람들이 권력이 세고 지지율이 있으면 더 나쁜 짓을 할 텐데 빨리 무너지고 빨리 망가져서 나쁜 짓이라도 하지 말아라. 단, 그로 인한 국정의 혼란과 어떤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라고까지 국민들이 해시태그 운동을 했는데 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